손현호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이걸 봐야 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손현호 팀장님은 오늘 1월에 왔던 성장 섹터 다시 돌아왔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벌써 3월도 말을, 3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이 참 빠른데 1월에 우리가 연초에 분명히 이 섹터, 이 업종을 잘 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손현호 팀장님이 공개해 주시죠. 제가 준비한 섹터는 통신 장비입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에 첫 포물을 통신 장비가 열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반도체랑 저 PBR, 이천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해당 종목들은 우상세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적인 피로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오늘 FMC 기준금리 결정 내용,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훈풍을 이어줬지만 반도체 훈풍에다가 오늘 통신 장비 관련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모미터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FMC랑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생략을 하고 증권 개통에서 보통 섹터 리포트를 내놓기도 합니다. 종목에 대한 리포트도 내놓지만 섹터에 대한 리포트도 내놓습니다.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AI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신 장비 투자가 나와야 된다. 5G 대표 종목들이 유망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진행할 겁니다. 그럼 AI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GPU, 반도체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AI를 위해서 전력 설비, 원전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AI가 아무리 온디바이스 AI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서버의 데이터 교류 통신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통신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GPU, 전력 설비, 원전 이거 이외에 통신,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한 저번 주쯤에 최초로 부각된 다음에 단기적인 차이점은 나오고 있고요.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 위치 괜찮고 그 수급 동향이 개인 투자분들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관심을 둬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통신 장비 쪽을 살펴봐야 한다. 1월 초에 기억나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 5G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1월 연초에 우리가 올해 이거 잘 봐야겠다라고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잠시 잊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야 되게 되시겠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골라봐야 되는데 오늘 여러 종목들이 통신 장비 쪽에서 좀 상승이 나고 있어요. 손현우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확실하게 오랜만에 재부각을 됐기 때문에 변동성인 강한 종목들보다는 우선 대장부터 매매를 하고 그 추위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5G라고 하면 대장은 솔리드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솔리드? 솔리드 같은 경우는 5G 관련 종목들이 14개, 15개가 있는데 정말 연간 실적 흑자 기록에다가 점진적으로 이런 업한 우려에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정말 몇 개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2021년 흑자 전환 이후에 2022년, 2023년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에 참여하면서 과기부 네트워크 정책 실장이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부스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모바일 월드 2024를 통해서 솔리드가 해외 매출처까지도 개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가 리포트를 내놨는데 5G랑 6G 혼용장비 덕분에 시장에서 선두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 12%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수급동안을 보면 4억을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 들어왔는데요. 변동성 10% 이상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재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노와이어리스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가 당연히 1등이라고 한다면 이노와이어리스가 당연히 2등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성장성이나 실적 분야 모두 다 이야기입니다. 유무선 자동 측정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노와이어리스가 가장 유명한 것이 스몰셀입니다.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어떤 장비가 크면 당연히 통신이 잘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진폭에 의해서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산지나 이런 것에 있을 때는 오히려 크기가 크기보다는 효율적인 통신 방법이 중요한데 이 스몰셀이라는 게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용이한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솔리드만큼은 아니지만 이노와이어리스 역시도 연간 실적, 안정적인 실적 추이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에 적자 1회를 기록했지만 4분기에 선방하면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해당 종목 역시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에 참가를 했고 2023년보다 2배 이상 고객사 방문 및 비즈니스 미팅을 요청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주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역시 증권사 리포트 나왔는데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매수를 망설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고 매출처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 매출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몰셀이 일본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매출처가 국내외 통신사업에 국내외 통신사업자 외에도 일본의 엔티티 도코머랑 소프트뱅크 등 일본을 대표하는 1등과 2등의 매출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면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오늘, 특히 오늘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윗고리가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덜컥 매수하시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5%, 10%를 매수할 거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3분의 1 정도를 매수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60일 선과 20일 선 사이에서 눌림목 공략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을 공략해보시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노와이어리스까지 그리고 솔리드 두 가지 종목을 제안해 주셨어요. 통신장비 중에 대표적인 탑2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시세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또 연초에 잠깐 올랐다가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방향성을 바꿀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1월에 왔던 성장 섹터, 이 통신장비주들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요.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도코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어요. 대표님은 이쪽에 통신장비 어떤 종목 보세요. 지금 조금 주목해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CS입니다. 사실 1월에 이미 이제 5G 관련된 부분에 호재들이 나오게 되면서 5G 섹터들이 동반강세를 보였는데요. CS도 사실 1월 25일 날에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너무 수상할 정도로 주가 움직임이 없다는 것. 일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펀더멘탈 장세에서 전환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단기간에서는 좀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CS가 SK텔레콤과 56억 규모의 5G 광중계기를 납품을 하게 됐는데 CS는 사실 SK텔레콤하고 떼려면 뗄 수가 없는 정도로 메인 고객사로 잡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그런데 지금 SK텔레콤이 지금 5G 요금제에 대해서 3만 원대 요금제가 나올 것이냐. 이거를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5G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은 결국 중계기 설치를 굉장히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SK텔레콤에 대해서 가치를 높인다는 점을 부각해 봤을 때는 이런 광중계기 납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자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유하시기 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 CS를 한 번 누리게 보시자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CS까지 통신장비주들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오늘 좀 갭 뜨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눌렸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까지 두 분이 알려주셨으니까요. 통신장비주들 저희 다시 한 번 주목해 보고 어느 정도까지 과연 정말 이렇게 AI 쪽의 수혜를 통신 쪽도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